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예고해드렸습니다마는 메리치증권의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김선우 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아마 1월 달에 여러분 3프로 주식대학의 업종 기초교육과 시장 전망 강사로 여러분 뵙게 될 텐데 정말 뛰어난 분석을 하는 분이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 많이 모셨어야 되는 분인데 2년이 안 닿았어요. 처음 오신 거죠. 감사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사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브리프하게 이렇게 하고 명년에 주말 버전이나 저녁시간에 다시 모실 텐데 일단 삼성전자가 약진했어요. 많이 올랐죠. 어디서부터 봐야 됩니까? 많은 기대감들이 삼성전자에는 녹아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주가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분기 실적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년 2분기 내외로 실적은 급반등을 할 수 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메모리는 언제나 기대를 능가합니다. 좋겠지 정도 생각해도 엄청나게 좋은 게 메모리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쁠 수도 있지만 저희는 큰 그림에서 그래서 그거를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익 기대감이 녹아듬과 동시에 저희가 지난 한 9월 정도부터 해서 삼성전자 특히 우선주를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했는데요. 권고를 많이 드렸다는 거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받았던 디스카운트가 거의 해소되고 거의 없어지는 수준까지도 좋아질 거다. 게다가 이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지났지만 이번 1월에 나올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책은 기대 이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따가 간단히 언급드릴 거지만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익 개선과 더불어서 주주환원을 상상 이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주가 상세에 계속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IT 전방시장 성장 눈앞에 역풍 막바지 임박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고통 끝 행복 시장이라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이제 딱 들어와서 여기서 살펴본 게 여기는 PC가 몇 대 있지? 모니터는 몇 개 있지? 디램을 여기 몇 개가 박았을까? 이거를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전체 매출에서 매출의 비중보다 더 중요한 이익의 비중으로 제일 큰 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은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많이들 안 사고 있죠. 정체죠. 올해 같은 경우 원래 5G폰이 본격화되면서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의 역풍을 제대로 맞은 게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머지않아서 내년은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큰 반응이 있을 거고요. 저희는 이제 시장과 좀 다른 비유 중 하나가 그동안 스마트폰이라는 녀석이 MP3, 디카, 내비게이션, 전자사전으로 가는 돈을 그리로 다 흡수합병을 시키면서 매출을 확대시켰고 그게 지금 IT의 전방 시장으로 저희가 페이지 2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1,300조 원으로 저희가 추산하는 소비가전 시장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스마트폰 시장을 읽어낸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매출로는 3분의 1이지만 이익으로는 60, 70%가 넘습니다. 나머지 노트북, TV, 생활가전은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제 약간 삐끗하면서 힘든 시기지만 저희는 내년에 이제 반등을 한다. 두 번째로는 폴더블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PC로 가고 있는, 바꿔 얘기하면 이 밑에 무려 270조 원이나 형성하고 있는 이 시장까지도 조만간 스마트폰이 잠식을 한다. 거기서 제조사들은 다시 한 번 이익 증가에 기대가 오네요. 그런데 그거는 예전에 태블릿 할 때도 그 얘기 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 사용성이 못 따라줘서 그렇죠. 페이지 3쪽을 잠깐만 봐주시면요. 결국은 이제 PC가 성능적으로는 스마트폰에게 다 따라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벌써 CPU를 직접 제조를 하고 있죠. ARM 기반으로. 하지만 이제 여지까지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화면의 크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른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로 대변되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거 잘 못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업무 활용. 즉 저희는 정보의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정보의 생성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런 툴들이죠. 하지만 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인치 정도의 화면이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이제 등장해 있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직은 7인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PC를 대체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상황이지만 내년에 아마 10인치 제품이 저희는 삼성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2021년?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프로토타입으로는 한 4개에서 5종 정도의 폴더블 폰들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중에 한 3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10인치 하려면 이렇게 접으면 안 될 테니까 두 번 이게 양쪽으로 접히는 건가요? 그게 핵심입니다. 정확하게는 갤럭시 노트 크기 3개를 갖다 붙이면 지금 아이패드 크기 정도가 되거든요. 엄청 두고 지지 않나?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를 위한 지금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작을 삼성이 뚫어주느냐 애플이 시작해 주느냐가 내년의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가고 애플은 쫙 보고 있다가 되겠네 그러면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그래요. 오히려 팬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플이 저 높은 곳의 가격을 형성해 주면서 예를 들어 가칭 아이플렉스를 내줘야 삼성이 패스트 팔로워로서 높은 가격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 봐 주시면 폴더블 시장이 조만간 개화하고 이 임팩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1300조라는 좁은 밭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스마트폰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내년은 스마트폰이 반등을 할 거고 그게 이제 메모리에서는 이중 중첩 효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서버 업체들은 스마트폰으로 수요를 뺏기기 때문에 디램을 최대한 빨리 모집을 하고 확보하고자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보통은 이제 한 5개월에서 6개월 가격 반등이 시작되고 나면 그런 확보 노력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디램 가격은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시점도 멀지 않았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이제 제일 중요한 키가 되고 하지만 올해 시장은 이쪽에 제일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당초 더 큰 밭이었던 이 자동차 2500조 원이니까요.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죠. 그 폴더블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김선우 의원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폴더블에 착안해서 투자한 분들은 아주 죽을 썼어요. 맞습니다. 그 부품 업체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내년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올해 이제 올해 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 목표는 아마 천만대에 육박을 했었을 거예요. 1년 전 오늘로 돌아가 본다면. 하지만 1월부터 이제 스마트폰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고요. 하이엔드 스마트폰 특히 안드로이드가 크게 타격받는 과정에서 모두 다 안드로이드로 나온 폴더블 폰들은 더욱더 타격이 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200만 대가 채 안 되는 수치로서 기대치를 많이 하회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천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함으로써 재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10인치 근처의 제품이 나오고 그 사용성이 어느 정도 준수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는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의 반절 이상의 크기의 시장이거든요. PC랑 노트북이 데스크 압도 노트북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매출 창출의 기회가 생긴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향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내수 진작을 한다 그러니까 고가든 중가든 어떤 스마트폰 시장이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 사는 우리 먹을 건 없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중국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중국 시장에서는 이구환신, 가전하향 등의 정책을 통해서 이런 가전제품들의 소비를 진작시켰죠. 이번에도 뭐 유사한 정책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스마트폰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 왼쪽을 봐주시면 이제 중국 시장은 정말 크게 타격을 받은 건 올해 1분기였고요. 전년 대비 40에서 60%의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한 달 반 정도만 기다리면 중국의 1월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매 월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수치가 나올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신다면 이러한 역성장을 딛고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올 거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메모리 얘기로 잠깐 넘어와 본다면 이미 서버업체들에서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시도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수요에 죽인 이런 스마트폰 그것도 이제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반등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은 그들을 더 조급하게 할 즉 수요자들을 더 다급하게 할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는 건 사실이라 아직까지는 저희는 기저효과 정도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월, 2월로 가면서 그 기저효과든 뭐든 간에 전년 동월 대비한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왜냐하면 1월, 2월이 중국이 가장 힘들었던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2월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대였으니까요. 내년 2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치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무관한 변수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완만한 상승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삼성이 그렇게 많이는 팔지는 못했고요. 내년도는 한 3억 대를 조금 하회하는 수준 정도로만 팔면서 전년 대비 10% 중반 정도의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스마트폰에서의 이익 증가보다는 시장 전체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느냐. 저희는 보수적으로 봐서도 내년도에 올해에는 마이너스 7에서 8% 정도의 역성장. 내년도는 최소 8% 정도의 재성장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기대 바뀐네요. 올해 마이너스 7, 8% 역성장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7, 8% 성장이면 그게 정말 성장인가? 기저효과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스트레티지 어넬리틱스 같은 이런 스마트폰 전문 조사기관에서는 10% 이상의 성장으로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내년 어느 시점 대체로 상반기 중이라고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서버 디렘 수요자들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슬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휴대폰, 스마트폰 쪽에 어떤 총매 효과를 딱 해서 오히려 디렘 쪽에 수요를 폭증시키고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다. 이 논리 구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렘의 지금 현재로는 약간 정책인 것 같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도 약간 그런 건지 4분기라는 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디렘 업황 혹은 관련된 주가 주가는 전통적으로는 디렘 가격 반등에 한 3개월 정도를 선행해오는 게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봤을 때요. 그게 이제 과거의 트렌드였고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이례적이었죠.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어서 올해 이제 한 제위가 봤을 때는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디렘 가격의 본격 반등이 시작됩니다. 3, 4월. 주가는 전통적으로 본다면 이번 달에서 다음 달. 그래서 벌써 이번 달에 폭등이 한 번 나왔죠. 그렇죠. 8만 전자 되는 거죠. 네. 하이닉스는 마찬가지고요. 선행을 했지만 1월 달부터는 본격 주가는 올라가는 추세로 갈 거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에 앞서서 이 반도체라는 주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학습이 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시장의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점 또 이 반도체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김 프로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에 그렇게 좋아지는 게 아닌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희에게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자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내년에 수요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 좀 보수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디렘 수요 장기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영원히 슈퍼사이클이에요. 라는 착각. 절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명동에 나가서 수많은 고객들이 거기에 이렇게 강한 수요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붕어빵을 팔러 나가면 못 팝니다. 왜?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붕어빵이 뭐 블럭마다 있으니까. 맞습니다. 수요가 강할 거라는 것을 확신해버리면 공급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과욕이라는 첨가제가 붙기 때문이죠. 마켓시어를 조금 더 취득하려는 욕심. 그게 과거의 디렘의 업사이클을 제한하고 꼭지에서 끌어내리는 가장 큰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심층 분석을 해보자면 제일 좋은 거는 완만하게 수요는 좋아질 것 같은데 확신은 없는 상황. 그러면서 내년도에 뭔가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생각보다 좋은데.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이제 드러나냐면요. 디렘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수요는 즉각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김 프로님이 오늘 제 시간 끝나고 나가셔서 스마트폰 한 대 사시면 수요는 벌써 증분이 발생한 거죠. 공급을 늘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임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걸 길게 보면 6개월, 더 길게 보면 패블 새로 짓는다면 12개월 이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장에 오늘 삼성전자가 증산을 결정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 이미 공급 부족률은 더 심화되어 가는 거죠. 그게 과거에 디렘 업사이클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세게 가는 가장 큰 주동인이었고요. 한번 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7페이지. 7쪽을 보시면 디렘 가격을 저희가 아직은 좀 작게 변한 비중이지만 PC 디렘의 고정가를 기준으로 보면요. 다운 사이클에서는 반토막이 나고 업사이클에서는 두 배로 다시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어떻게 두 배나 오를 수 있을까?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많이 팔든가 가격이 오르든가 둘 중에 하나. 이걸 이제 Q와 P, P와 Q라고 하죠. Q가 늘어나는 사이클은 이익에는 큰 영향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크기 때문에 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에서 이익의 폭증이 나오죠. P가 늘 때. 그렇죠. 공교롭게도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희가 디렘의 내년도의 이익을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지난 8년 동안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도의 이익을 맞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거예요? 한치도 아니고 지금은 내년도 뻔하겠지 좋아진다니까 좋아지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는 제일 근접해서 맞춘 게 한 25% 정도 틀린 게 제일 근접한 겁니다. 하이닉스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원래는 전 외사에서 5년을 일하다가 여기 메리츠에 온 지 한 4년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제 시장에서 조금 차별화된 계획 중 하나가 2018년도에 여기 보시면 2018년도 4분기부터 이제 디렘 가격에 폭락을 했죠. 그래서 유례 없이 급하게 19년도에 빠졌는데요. 제가 이제 2018년도 7월 달에 디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에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부터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2018년 중반에 2019년의 영업이익 기대치가 하이닉스 기준 21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꺾을 때는 10조 원대 그리고 그다음에 좀 더 내릴 때는 11조 원으로 내리니까 시장에서의 반응은요. 아니 시장의 기대치가 20조인데 회사도 20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11조가 나오겠느냐. 반토막을 내냐. 그렇죠. 그런데 2019년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로 끝난지 아십니까? 뭐 한 6, 7조 되나요? 2.7조로 끝났습니다. 2.7초? 네. 제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군요. 네. 제가 이거는 일부러 이제 유도를 한 질문이었고 반대도 똑같이 워킹을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 즉 16년 말에 기대한 영업이익 기대치는 5.4조 원이었는데 2017년도의 영업이익은 13.8조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19년도 마지막 날이니까 2020년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이죠. 지금 얼마입니까? 컨설턴스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기대치는 지금 컨설턴스 기준 한 8조 원 중반 정도 됩니다. 2021년에. 내년도 영업이익이. 그래서 김선우 위원께서 보는 시각은 뭐예요? 저희 아직 공식 추정치는 그 눈높이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이따가 아직도 저희는 본론에 못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요가 공급 측면인데. 이거를 통하고 나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 8.5조 원이라는 숫자는 잘 틀려봤자 25% 틀릴 거고요. 많이 틀리면 곱절 이상 틀릴. 올라간다면 훨씬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빠지면 80% 틀리거나. 즉 확실한 거는 내년도에 8.5조 원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과거 8년 동안의 통계를 비춰본다면. 독특한 분석의 프레임이군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좋겠지만 재미없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최근 한 6개월 동안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더욱이나 올해는 아까도 앞선 코너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언택트 주식들이 워낙에 날아갔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모 기업에게 따라잡힐 거다. 역전당할 거다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재미없어졌어요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이번 4분기 들어서는 주가의 급반등으로 인해 그 얘기들은 사라졌죠. 하지만 저는 이 순간에도 내년도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은 절대 그 상상하는 그림 그 자체로 나오진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널리스도 틀리고 투자자도 틀린다. 뭐 기준은 틀리냐면 반도체 업체들의 영업이익의 전망치는 매번 틀려왔는데 잘 맞춰봐야 25% 틀리는 정도 수준인데 지금 김선우 위원도 내년에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위로든 아로든 틀리는데 지금 위로 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 페이지를 넘겨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8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8페이지입니다. 반도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특히 아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고유의 특징이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김선우 반도체 회사를 세워서 디램을 하나 제작을 하더라도요. 이 가격은 삼성전자의 가격과 동일합니다. 삼성전자 디램 가격과. 이러한 동질 재화는 동질 가격에 거래된다라는 커머디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유사성보다는 메모리는 실은 유가 시장? 철강 시장과의 유사성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 시장을 분석을 할 때는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 두 가지의 꼭지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수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앞 페이지로 잠깐만 넘어가서 우리는 이 직전 업사이클을 한번 재정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 18년도에 유례없이 디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무려 160%의 가격 인상이 있었고 이 꼭지에서의 삼성전자의 디램 영업이익률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무려 74%가 나왔습니다. 74% 영업이익률이요? 그러니까 지금 김 프로님도 굉장히 여기에 많은 공부가 되어 있으셨겠지만 디테일한 숫자들을 말씀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실죠. 깜짝 놀라네요. 제조업에서 7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거는 이거는 조금 농담으로 표현하자면 사기입니다. 그 정도로 가격 인상을 많이 시켰다는 뜻이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 전까지의 이 디램이라는 거를 수요하지 않았던 쓰지 않았던 서버 업체들 게다가 더 많이 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죠. 그게 지금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신규 수요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이 가격의 급변동하는 특성을 가진 디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더 사버렸어요.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히려 수요의 가격 역탄력성으로 더 사버렸어요. 그들이 또 돈이 워낙 많은 데들이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이들은 자금의 원천이 무한할 수도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디램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더 사는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특성은 좋아질수록 경쟁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 어떻게 디램 영업이익률이 74%까지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채굴. 이 당시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이밍 수요도 컸지만요. 비트코인 채굴용 수요가 전체 수요에서는 한 1.5% 정도 차지했어요. 연간 전체로 보면. 하지만 이네들은 당장에 사다가 지금의 이 높은 비트코인 가격으로 채굴을 해서 파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까? 시장가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이 종목을 시장가로 구르륵 구르륵 사가는 주체대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모바일 업체들, 서버 업체들, PC 업체들은 쫓기는 거죠. 아, 저놈마들은 어떻게 해? 이렇게나 막!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또 10%가 올라 있고 저희는 이거에 기반해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어라, 지금 3천만 원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전력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1만 3천불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채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었는데요. 요새는 뭐 한 2만 불 때 초반 정도를 비트코인 채굴 원가로들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사이클의 요거는 굉장히 강한 양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전제 조건은 그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유지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주된 저희의 분석 기저는 아닙니다. 8쪽으로 돌아가시면요. 디렘을 사가는 전통적인 주체인 모바일, 즉 스마트폰은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사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는 말씀드렸죠. 내년도에 적어도 8%는 성장할 거다.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이 서버라는 수요를 굉장히 크게 자극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뭐냐면 모바일의 수요, 즉 스마트폰에서의 디렘 수요랑 서버에서의 디렘 수요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모바일은 최종 수요자가 15억 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집합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집단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전략적으로 구매를 늘리거나 줄이지 않아요. 그냥 B2C로서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수요가 늘거나 줍니다. 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주식시장에 비유해 본다면 이들은 패시브 수요인 거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서버 수요 같은 경우는 액티브 수요입니다. 소수의 업체들로 과점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은 2018년도에도 보셨겠지만 2019년도에 가격이 급락했을 때에는 이들이 담합 아닌 담합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아까 김 프로님이 깜짝 놀라셨던 것처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그렇게나 급락했던 이유도 이들의 담합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올라갈 때에는 담합이 아닌 경쟁 행동으로 변한다. 내려갈 땐 담합했는데 올라갈 때는 내가 구글보다 아마존이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그 경쟁이 본격화된다. 그렇죠. 게다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 조금 더 본격화된다든지 그 친구들의 새로운 수요 차가 더 발굴되면 될수록 그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는 이들은요. 집단 행동이 더 유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전체 수요 중에 40%를 차지하는 모바일이 죽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야 우리 몇몇만 모여봐봐. 여기 반절이 굉장히 안 좋아. 우리가 여기서 설마 배신을 하고 디렘 가격을 올려야겠냐?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실제로 작년 초에 디렘 업황이 매우 안 좋아지기 전에 구매 담당자들이 죄다 바뀐 영향도 있고요. 이쪽 업체들에서. 그래서 이들이 집단 행동을 지금까지는 유지했지만 저희의 생각은 지금부터는 배신자가 속출할 겁니다. 누가 이렇게 사는 거지? 구글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마존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알고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의심이 가격을 급등시키는 똑같은 기재로서 2018년도에 봤던 것 같은 높은 가격 상승을 이뤄낼 거다라는 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얘기를 좀 드렸다면 단순하게 아까 제가 수요도 있지만 공급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쪽으로 한번 봐주시면요. 최근 들어서까지도 일부 시각은 저는 언제나 공급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공급만 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경쟁사들보다 원가가 낮기 때문에 원래 디램이라는 게 같은 가격에 팔되 나는 이 가격에 만들고 저 친구는 이 가격에 만드니까 저 친구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레이션이라는 건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 즉 가장 높은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물량이 늘어나면 이는 디램 다운사이클의 전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디램의 다운사이클을 예견했었고 맞추던 이유도 거기에서 근간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의 전략을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의 향후의 전략은 물론 공개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언제나 저희는 마켓슈어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켓슈어도 같이 신경쓰는 게 삼성전자의 본질이거든요. 1등 업체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이 달리면 3등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켓슈어를 신경쓰지 않는 겁니다. 마이크론. 그렇죠. 하지만 1등은 계속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마켓슈어 치중된 전략이 구사되면 언제나 디램은 곤두박질을 치죠. 그런데 저희는 일부 시장의 시각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마켓슈어를 조금 잃었다. 10쪽의 왼쪽을 보시면 시장의 공급 증가율 대비 삼성전자의 공급 증가율이 점인데 계속 하회, 하회, 하회하는 모습이 작년 4분기부터 관찰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마켓슈어를 좀 잃었기 때문에 내년에 투자를 많이 늘릴 거다라는 걱정들이 좀 있으신데요. 저희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투자는 적어도 메모리 쪽은 계속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뀌면서 디램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에 훼손을 줄 정도의 투자 안 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오히려 가격 반등을 부채질할 정도로 투자를 안 한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의 왼쪽을 보시면 저희의 공식적인 내년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전망입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29조 원에 투자를 집행했고요. 반도체 향으로. 내년도에 저희는 30조 원대 중반 정도를 쓰지 않을까라고 한두 달 전에 저희가 이렇게 전망치를 냈는데요. 저희의 그때 지금까지의 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와 비메모리 중에 저희는 메모리에 투자는 삼성은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비메모리에 투자는 많이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12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또 지난주에 큰 이슈였는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사망을 하시고 상속이라는 이벤트가 아직은 시작이 안 됐죠. 하지만 상속자들은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일이 4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상속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 사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시점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런 판단들보다는 이건희 회장님께서 보유하고 계셨던 4.2%의 삼성전자 지분 이번에 상속의 한 19조 원인데 이것만 해도 15조 원을 차지하니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분이 누구에게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시간은 많이 없는 관계를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법인 증여라든지 재단 증여보다는 저희는 이 상속이 오너 3세들 그중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는 후계자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는 배당을 중심으로 한 정말 강력한 주주친화적으로 돌 수밖에 없으며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친화 정책은 주주환원 정책은 프리 캐시플로우를 기반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키워드 두 개는 ROE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런데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투자 현금 흐름을 차감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를 줄이면 프리 캐시플로우는 늘어나고요. 그렇죠. 저희는 삼성은 내년도에 그런 프리 캐시플로우 위주의 경영경책으로 선회할 거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제한된 가운데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의 디렘 가격 반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쪽으로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우리 김선우 의원을 제가 처음 모셔놓고 이게 시간은 한 30분 가까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워낙에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또 분리해서 하는데 김선우 의원은 같이 하시죠? 네. 같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같이 하시는 데다가 워낙에 여러분께 미리 저희가 페이지2의 앱에 이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쭉 더 끝까지 팔로우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이제 10분도 안 남아서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명년에 한 번 더 좀 긴 시간, 긴 호흡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직 저기 녹화 안 하셨죠? 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3% 주식대학. 아마 이제 매끄러한 거, 또 투자 전략에 관련된 거 이 업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큰 그림의 강의를 아마 오늘 여러분께 업로드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마는 1월 중순까지는 아마도 김선우 의원의 한 3시간짜리 이게 방송하고 또 강의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또 2021년의 시장 전망에 대한 더 직접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를 그때 여러분 같이 좀 공유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제한이 야속하네요. 아쉽습니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이 약간 좀 짧은 감이 있는데 다시 모실게요. 메르츠 증권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시는 김선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